네, 오늘 콜드 컨택 진행 방법입니다 콜드 컨택,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콜드 컨택으로 최근에 4주 만에 에메랄드 가신 분을 제가 추천을 했죠 콜드 컨택으로 그래서 저는 이 직후뿐만 아니라 제 자영업을 할 때도 콜드 컨택을 참 잘했어요 제가 식자재 유통을 할 때는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식자재 영업을 참 잘했습니다 제가 김치 사업할 때도 제가 원하는 곳은 아무 데나 다 들어가서 내 거래처, 내 고객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아까 우리 정수미 사장님이 노점 이야기했는데 저도 아주 그냥 아파트 알뜰장부터 노점에서도 아무한테나 이런 콜드 컨택을 참 잘했었습니다 이 콜드 컨택을 참 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콜드 컨택의 첫 단추 내가 진짜 콜드 컨택을 잘하고 싶다 그럼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첫 번째가 이 시스템 안에서 열정을 끌어올려야 돼요 이 지쿱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놓은 온오프라인 시스템의 플러그인이 돼서 나의 열정을 100도시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스템 밖에 있다 콜드 컨택 절대 안 됩니다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게 콜드 컨택이에요 그리고 나는 아직 확신이나 결단이나 열정이 약하다 그럼 콜드 컨택 절대 안 됩니다 확신이 넘치고 결단이 넘치고 열정이 넘쳐야 콜드 컨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은 벌써 표정부터가 다르죠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는 시스템 안에서 열정을 끌어올린다 두 번째는 나의 강점에 맞는 타킷을 정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임용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은 미용실을 타킷으로 하면 좋겠죠 아니면 내가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있다 피부관리샵을 타킷으로 하면 좋아요 나는 두피관리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두피관리샵을 타킷으로 해도 됩니다 아니면 나는 약사다 그러면 약국을 타킷으로 하면 좋겠죠 나는 현재 의사다 당연히 그러면은 병원을 타킷으로 해도 되겠죠 이렇게 나의 강점에 맞는 타킷을 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나의 장점을 10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나의 달란트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스펙들도 잘 또 덤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떤 강점도 없다 난 아무런 강점도 없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멀티샵으로 가야 되겠죠 샵인샵으로 가야 되겠죠 샵인샵 그때는 내 주투기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객에 맞는 상품을 잘 선정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나의 강점이 아닌 뭔가 내가 콜드 컨택 하려고 하는 그 고객의 강점에 맞는 아이템을 잘 연결시켜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 나의 강점에 맞는 타킷을 정하는 게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직업 안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많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이 조금 더딘 경우들이 있죠 저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라면 온 컨택 나의 인맥만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려다 보면 금방 인맥이 나의 명단이 동날 수가 있어요 모두로부터 거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는 굉장히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 이 분야 이 제품만큼은 내가 최고예요 그런 만약에 그 정말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 콜드 컨택을 하면 저는 발전이 있다고 봐요 단 나의 강점에 맞는 타킷을 정한다면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콜드 컨택은 절대 명단이 동나지가 않아요 거의 무한대의 명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도 파도 거절을 당하고 당해도 이 명단은 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점이 강한 제품의 강점이 강한 그런 나의 달란트와 이 콜드 컨택이 만나버린다며 저는 작품 나온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론부터 실기까지 전문성을 갖춘다 자 타킷을 정했죠 만약에 내가 미용실을 상대로 콜드 컨택을 하겠다 그러려면 미용실에 맞는 이미 아이템이 선정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겠죠 또 나는 임용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미용실에 관계된 아이템만큼은 내가 굉장히 잘 전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 미용실에 우리 두피 케어 4종을 만약에 이 미용실에다가 전달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4종에 대해서 이론부터 실기까지 내가 완벽하게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제품 성분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다 공부해야 되고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피 케어 나디모 두피 케어 프로그램도 내가 그 프로그램대로 실제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게 이론부터 실기까지 완벽하게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이론부터 실기까지 완벽하게 전문성을 갖춘다 그리고 나서 이 타킷에 맞는 툴을 준비한다 뭐 태블릿폰도 하나 준비하고 이 태블릿폰에 보여줄 영상물들도 싹 다 준비하고 그리고 명암도 준비하고 카다로그도 준비해야 되겠죠 명암도 디자인이 정말 멋지게 정말 내 마음에도 너무 쏙 들게 그렇게 만들면 좋겠죠 카다로그도 아주 내용도 알차고 디자인도 정말 멋지게 만들어내야 돼요 명암, 카다로그, 태블릿폰 등을 다 완벽하게 이 툴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완전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척 날짜와 시간대를 정한다 일단 내가 참여해야 될 온오프라인 원칙 미팅은 일단은 이 개척 날짜에서 콜드컨택 날짜와 시간대에서 다 빼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박 2일 지쿠퍼 페스티벌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류 스폰서 미팅 시간이라든지 라인 미팅 시간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이 원칙 미팅 시간은 다 1차적으로 먼저 다 빼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내가 참여해야 될 미팅은 다 배제하고 그리고 그 타켓에서 그래도 바쁜 시간대를 좀 빼야 되겠죠 아침에 준비하는 시간 저녁에 마무리하는 시간 손님들이 한참 몰리는 시간들은 좀 피해야 되겠죠 그 타켓에 가서 조금 시장 조사를 하면 어느 시간대에 콜드컨택을 해야 되는가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개척 날짜와 시간대를 정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부터 개척을 시작한다 당연하죠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거리적으로 가까운 곳부터 개척을 해야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물론 이렇게 가까운 곳부터 개척을 하다 보면 이제는 소개도 나와요 소개 이제 소개를 받을 때는 이런 연고로 뭔가 컨택을 할 경우에는 약간 거리가 좀 있어도 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언론적으로는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멘트대로 설명하고 홍보물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멘트 이 들어갈 때 멘트를 내가 이미 정말 멋지게 만들어서 다 애워야 됩니다 완전히 자연스러워질 만큼 애워야 돼요 그리고 나올 때 멘트도 완벽하게 다 애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이제 고객이 좀 관심을 가질 때 내가 뭔가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이 멘트들도 다 애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멘트를 달달 애워서 정말 입에서 그냥 쫄쫄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홍보물을 준다가 아니라 홍보물을 홍보물을 보여준다 그냥 이 홍보물을 무작위로 다 뿌리고 다니는 것도 돈 낭비입니다 돈 낭비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가서 직접 이렇게 내 손에 들고 처음에는 보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좀 더 붙임성 있게 가서 이 카다로그를 열면서 이렇게 살짝살짝 설명해 주고 보여준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 홍보물은 그냥 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홍보물을 또 줄 수도 있겠죠 물론 이 홍보물도 아주 정말 멋있게 만든 홍보물이면 당연히 좋겠죠 이렇게 이 멘트대로 설명하고 홍보물을 직접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홍보물을 서서 보여줄 수도 있고 앉아서 보여줄 수도 있죠 그냥 딱 주면 가능성이 낮죠 서서라도 보여주면 가능성이 높아지죠 잘 이야기를 풀어서 앉아서 홍보물을 보여준다면 매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나의 멘트를 듣고 홍보물을 보면서 좀 관심이 있다 반응이 오면 차별화되어 있는 경쟁력을 설명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미용실의 경우도 현재 본인들이 쓰고 있는 토피케어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제품들에 대해서 내가 시장조사가 이미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현재 쓰고 있는 대표 상품들과 이 직업 제품의 차별화되어 있는 경쟁력을 명쾌하게 설명해줘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행운가게죠 그들에게 들어가는 매입과 비교 매입과 비교 그리고 나서 화해 어플을 열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제품과 지쿱의 성분 비교 그 다음에 마진도 비교해줘야 되겠죠 이 지쿱토피케어 제품이 4종이 다 들어가면 약 한 15만원인데 그거를 한 30명 정도 할 수 있어요 30회 정도 그러면 만약에 한 번 하는데 5만원을 받으면 한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5만원을 받으면 30회면 150만원이죠 그러면 들어가는 가격이 15만원인데 시술을 할 경우 약 한 15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진에 대한 경쟁력도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 나비모토피케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이 경쟁력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비포에 붙어도 정확하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것 또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보여주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오면 차별화된 경쟁력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영상을 열어서 또 명쾌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나서 클로징이 안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클로징이 안 됐다 그러면 48시간 내 재방문해서 제품을 보여주거나 제품을 직접 시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그분이 조금 관심이 멀어지기 전에 다시 재방문해서 이 제품을 직접 본품을 보여주면서 이 제품의 경쟁력을 더 한번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직접 그 원장님을 상대로 시원을 한번 해주며 이 콜드컨 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클로징한다 이제 아 클로징이 될 것 같다 하며 굉장히 적극성을 띄야 됩니다 그렇게 적극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클로징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나듀모토피케어 제품이 이제 입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온라인 SNS 시스템에 참여시킨다 여기는 이제 밴드도 들어오게 하고 이 단톡방에도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계정에도 꼭 뭐 드려야 될 것들은 구독도 하게 해주고 이렇게 또 오류 스폰서 마이팅도 나중에 이 온라인으로 또 공유해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많은 이 직후의 경쟁력이 있는 이 온라인 SNS 시스템에 접속을 시켜줘야 돼요 플러그인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나하고 일정 시간적인 거리적인 공백이 있어도 계속 이 관심과 열정이 유지된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더 증폭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주기적인 미팅 날짜를 잡는다 적어도 주 1회 정도는 주기적인 미팅을 잡아야 돼요 적어도 주 1회 정도 주기적인 미팅 물론 그 샵에서 주기적인 미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서울에 서울의 어느 이런 오피스로 이렇게 모아서 거기서 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샵 원장님들이 좀 편안한 시간에 좀 저녁 늦은 시간에 주 1회 정기적인 미팅을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적인 미팅을 날짜를 잡아서 계속 그분들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기적인 미팅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함께 명단을 분류시키고 그리고 소개도 받고 미팅장에 초대도 하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명단 작성 명단 분류 소개 초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데프스가 3대 5대가 내려가기 전에 반드시 셀프 리더감이 나와요 셀프 리더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 미팅을 통해서 셀프 리더를 발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그분에게 복제를 시켜야 되겠죠 셀프 리더를 발굴하고 이제 복제를 시킨다 그리고 나서 그 셀프 리더에게 온오프라인 모든 복제 시스템에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떤 사이클이냐면 CSM 안에서 열정을 끌어올린다 나의 강점에 맞는 타킷을 정한다 이론부터 실기까지 전문성을 갖춘다 타킷에 맞는 툴을 준비한다 개척 날짜와 시간대를 정한다 가까운 곳부터 개척을 시작한다 멘트대로 설명하고 홍보문을 보여준다 반응이 오면 차별화된 경쟁력을 설명한다 48시간 내 재방문에서 제품 또는 시연을 보여준다 적극적으로 클로징한다 온라인 SNS 시스템에 참여시킨다 주기적인 미팅 날짜를 잡는다 주 1회 이상 명단을 작성 분류 소개 초대를 하게 한다 셀프 리더를 발굴하고 복제시킨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복제 시스템에 참여시킨다 그럼 이 리더가 온오프라인 복제 시스템에 참여를 하면 그분은 시스템 안에서 열정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분 그분 또한 이 순서대로 콜드 컨택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콜드 컨택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온 컨택보다 훨씬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훨씬 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훨씬 더 이론과 실기에 관한 전문성도 더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특히 제품에 강하신 분들 뭔가 전문성 이런 라이센스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나의 강점을 잘 살려서 콜드 컨택으로 꼭 한번 성공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